총을 다 썼다 갓구공 총을 다 썼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아 어디야 아 전장 같이 맺힌 잡히면 뭐하냐고 한 명밖에 없는 듯? 내가 좀 더 빠른가? 총이 오 샷 변순네 이걸 어떻게 잡지? 샷컬이다 어우 다행이다 어우 뭔가 싸대기 때리는 느낌으로 어우 다행이다 너무 졸았다 나 칼 가지고 강박에 내렸던 일을 그냥 우주 가지고 조사버리고 나는 진짜로 그냥 항상 느껴 나는 샷컨을 들어야 돼 그래야 그 자신감이 뿅뿅해가지고 잘한단 말이지? 근데 나는 항상 내가 두 명이 내리는 거 봤는데도 방심하지 않는 게 꼭 늦게 내리는 애들이 있어 왜냐면 그렇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 두 명 끝이냐고 돌아다닌다고 뭐야 얘가 왜 이렇게 웨이스하고 다시 보기 보면 엄청 유유히 날아와가지고 낙하다는 소리도 안 나고 아 맞아 복음먹으러 같이 빨리 가봐야겠다 이거 삼뚝이 진짜 레전드여가지고 오늘 해볼 리뷰는 삼뚝을 제가 샀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삼뚝을 좀 특이해요 다 같이 삼뚝 먹으러 가보실까요?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샀는데 삼뚝을 사서 쓰면 더 불리해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어 아 우리 삼뚝 새삼뚝 삼뚝이 왔어요 먹을 수 있겠죠? 여러분 경쟁전에서는 복음먹을 때 항상 긴장 또 긴장해야 돼요 과연 얼마나 많은 고인물들이 복음을 먹으러 올지 정말 너무 긴장되는 가운데 복음 어디 있는지 잃어버렸지요 찾았지요 제발 아 피곤곤 먹어야 되는데 사이 사이가 높은게 어떻게 피곤곤 못 먹었어 초월만 가져가면 되겠지 일단 이따 다시 와서 먹는 거 핀 찍어두고 아 쫓아오지마 아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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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아 라이딩 할 줄 알았어 경쟁전에서는 미친놈들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야지 오른쪽으로 운전땡을 아 미친 미친 그만 괴롭혀 아 이걸 이겼어 연막 연막 깔아 깔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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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사이가에다가 피곤곤을 쓸까요 피곤곤에다가 사이가를 쓸까요 같은 말 아니야 그러면 아 사이가 버리자 뭐 근접은 피곤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그래도 피곤곤인데 위험 위험 제가 처음인가요 아 뭐야 이거 피곤곤 먹기 잘한 것 같기도 하고 피곤곤 정말이 팡팡사도 피곤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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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피곤곤에 그루재를 들기 내가 죽이네 또 이거 안 돼 아 그게 그로서를 써야되나? 어 안돼 치킨을 먹긴 해야해 안돼 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걸 긁어말아라 오 정말 깔끔하게 탔었다 아 15번 아 근데 킬을 안하는게 맞는데 아 모르겠다 애들이 자꾸 와 못하게 해야돼 안돼 안돼 아 이거 돈 아니? 저렴 때는 누구거지? 너였냐? 이거 뭐야 점수가 쭉쭉쭉쭉 오릅니다 여러분 재밌다 애들 너무너무 너무 쉽다 다음 오빠 사배 개잘싸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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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? 어라? 뒤도 한번 보고 아 이것만 밖에 안남았는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뭘랑? 봤어. 수렴? 한 명이 어딨지? 네가 너무 수상한데? 저기 둘 쌌는데? 잘가랑! 라스트 원 내 앞에. 아쉬운데? 쟤도 술탕 까겠지? 따허! 따헉! 얀마거 웨이크다! 자리가 더 별로 구려졌는데? 수려탄 무조건 잡을 수 있겠다. 하나, 둘, 지금! 여기다 블루전 수려탄 하나 까주면? 변수는? 어라? 궁궁! 공봉할 때 이동하기! 한번더 해봐. 아, 수탈이었어. 저걸 못 보겠네. 아쉬운데? 공봉할 때 이동하기! 공봉할 때 이동하기 이동하기! 개닉 갔나? 너도 황평했네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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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평을 너무 빨리 썼다 나 음악이자 없는데 어떡해 또 100개 포기할 수 없지 나이스 GG 피곤공 피곤공 172발에 30발이여 국뽕하려다가 피곤공도 쓰고 있네 나이스 잘했다 44점 뭐지 44점이 풀이더라고 굿굿굿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